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20번 살펴볼게요. 20번에서는 분사가요. 어디에 쓰이는 분사를 살펴보냐면 우리가 소위 5형식이라고 하는 문형에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5형식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자리인 목적 보호의 자리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ING나 PP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는 바로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어떠한지를 서술해주는 역할로서 목적 보호가 오는 거죠. ING는 능동진행 그리고 PP는 수동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본 예문 부터 보시면 나는 느꼈죠. 뭘 느꼈어요? 눈물이 가는데 어디 속으로 가요? 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눈물이 났다는 얘기죠. 나는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낀 거죠. 이게 목적 보호죠. tears가 coming into my eyes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felt myself인데 나는 나 자신을 느꼈는데 나 자신이 뭐 하는 것을 느꼈어요? 터치드니까 과거 분사니까 수동이니까 당하는 거죠. 내 자신이 건드려짐을 당하는 것을, 그렇죠? 건드려짐을 당하는 것을 느낀 거죠. 어디를? 숄더 어깨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ING와 과거 분사 PP가 지금 이렇게 쓰였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그렇죠?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목적 보호로서 분사가 쓰인 것을 이번 20강에서 살펴봅니다. 뒤에 이제 패턴 문장들을 좀 살펴볼게요. I wish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죠. 목적 보호로 과거 분사 PP가 온 거죠. 그렇죠? 나는 바랍니다. 그것이 finished, 완료되기를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나는 smell, 냄새 맡습니다. 여러분, smell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오면 이때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의 뜻이죠. 냄새가 나다의 뜻이고 근데 smell 다음에 이렇게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이거를 뭐뭇을 냄새 맡다예요. 뭐뭇을 냄새 맡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의 냄새를 맡았어요. 목적어죠? 그런데 이 어떤 것을 또 설명해 주죠. burning이 타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 되셨죠? 그 다음에 she felt죠. 그녀는 느꼈죠? 그녀의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떠요? wild으니까 아주 몹시. 그렇죠?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목적어랑 목적 보호로서 현재 분사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you 주어죠. must make, 동사고, 목적어 yourself고, respected가 목적 보호로서 pp가 온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너는 너 스스로가 존경받게 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must는 여기서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들었죠. 뭘 들었어요? 더 썬더죠. 썬더가 어떻게 하는 걸 들었어요? rolling이니까. rolling은 으르렁거리될 듯도 있지만 뭔가 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썬더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목적 보호의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온 거죠. 그 다음에 I cannot live. 그렇죠? live 다음에 목적어가 허리고 weeping이 지금 목적 보호로서 현재 분사가 온 거죠. weeping은 뭐예요? 울다죠? 나는 그녀가 울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얼러온 혼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I have never seen. 그렇죠? 결코 본 적이 없어요. 뭐를요? 한 사람이 뭐 하는 걸? hanged. hanged는 뭐예요? 이게 PP죠. 과거문사 목적 보호의 자리에 원래 여러분 hang 다음에 a man이 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동의 느낌이니까 한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들었죠? 뭐를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은 거죠. 바로 behind me 내 뒤에서 내 뒤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I could make 목적어 목적어 목적 보호 understood PP죠? 내 자신이 이해되어지게 할 수 있대요. 뭘로? 영어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어로 이해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you must you must not keep 이죠. 바로 목적어가 힘이고요. 웨이링이 목적 보호로서 현재 분사 온 거죠? 너는 그가 그쵸?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I should lie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뭘 보기를 원해요? a whale 고래죠. 고래가 잡혀지는 것 목적 보호로 PP 온 거죠? 그러니까 잡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should like to see는요. would like to see 랑 거의 비슷합니다. would like to see 뭐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left죠. left 목적어 목적 보호죠. leave의 과거 형태고 어떤 일도 안 끝내져진 채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도 안 끝내져진 채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마쳤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좀 더 어려운 문장으로 우리가 배운 거 좀 복습하면요. 자, all of a sudden은 무슨 뜻이에요? 한번 끊어줘야겠죠? 이거는 그냥 한 단어로 suddenly죠. suddenly. 갑자기 the sky became dark죠. 어두워졌죠. 하늘이. 자, as if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죠? 뭐처럼이에요? 덮여진 것처럼. 뭐에 의해서? 바로 두꺼운 구름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looked up 올려다봤죠. 그리고 봤어요. 뭐를요? 아주 커다란 새가 목적어죠? flying 날아오는 것을. 어디를 향해서? towards me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현대인이죠. 현대인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역동사네요. his emotions 그의 감정들이 목적어가 pp 되어지게 appealed to죠. appealed to는 뭐예요? 호소하는 게 아니라 호소되어지는 거죠. pp니까. 자, 현대인들은 그의 감정들이 호소받게 했대요. 그런데 so often이죠. 너무 자주. 그리고 so powerful 너무나 강력하게 so that 구문이네요. so that 구문 그죠? so that 구문 다시 해석하면 현대인들은 현대인은 그의 감정들이 호소당하게끔 한대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그는 is exhausted가 뭐예요? 지친 거죠. 지친 거예요. tired 한 겁니다. 그는 너무 지쳤고 그리고 is more likely to be one이에요. 여러분 win이라는 단어가요 설득시키다 의 뜻이 있습니다. 설득시키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설득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bpp니까. 뭐에 의해서 목소리에 의해서 어떤 목소리예요? seems quiet, reasonable, and attractive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 이성적이고 그리고 attractive 매력적인 그러한 목소리에 의해서 더욱 설득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를 받아요.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지친 거예요. 감정이 지친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그러한 목소리에 의해서 설득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이에요.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felt 그 자신이 뭐하는 걸 느꼈어요? hard 는 뭐예요? 던지다죠. 던지다인데 pp니까 던져짐을 당한 거죠.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공중을 통해서 던져짐을 당했음을 느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느꼈어요? 떨어지는 것을 느낀 거죠. 얘가 지금 분사 1번이죠. pp로 그리고 falling은 분사 2번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이 모처럼 like a undied bird 니까 부상당한 새처럼 떨어지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there was a traffic noise 그러니까 아주 그런 끔찍한 소리가 있었죠. 소음이 있었죠. 어디에? in his ears 그의 귀에 그리고 그는 느꼈죠. 바로 the cold sea water 차가운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로 willing 이게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것을 어디에? 바로 about him 이니까 그 주변이죠. 그 주변 그 주변에서 차가운 이 sea water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쵸? 어떤 문맥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드먼드가 던져지고 새처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귀에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있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그 주변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번 갑니다. desire 갈망이죠. ability는 능력인데 어떤 갈망과 능력이에요? 읽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are important aspects of our cultural life 문화적 삶의 우리 문화적 삶의 중요한 측면이죠. 우리는 cannot consider 그쵸? 우리 스스로가 교육받았다라고 목적어 pp죠.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대요. 뭐 한다면 바로 if we do not lead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읽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교육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면 if we are not discriminating discriminating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면 또는 안목이 없다면 뭐에 있어서 in our reading 우리의 읽기에 있어서 그렇죠?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교육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는 또는 if we do not know 알지 못한다면 뭐를요?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을 뭘 사용해요? what we read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읽기에서 우리가 안목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스스로가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되셨죠? 자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자 그들이 앉았죠? 어떻게 앉았어요? in silence니까 아주 침묵 가운데 앉았죠? 어디 앞에? before the fire 파이어니까 불인데 이거는 여기서 난로죠? 난로 앞에 침묵 가운데 앉았어요. there was no sound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 within the house 집에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또 소리가 없는데 그들 주변에도 소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far away 멀리 on the 라군 라군은 이제 석호 초호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늪지대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라군에 멀리 라군에서 그들은 could hear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음성을 바로 그 보트맨 보트맨들은 이 그 보트맨이죠? 보트맨이 그죠? 보트에서 일하는 그런 뱃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뱃사람들의 소리가 얘가 목적입니다. 얘가 라이징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올라가는데 얘는 자동사 거든요. 라이징 완전 자동사예요. 원래 뒤에 아무것도 못 오는데 지금 fit, full과 distant 가 왔어요. 그쵸? 원래 아무것도 못 오는데 형용사가 온 거죠. 형용사 보호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용사 보호를 원래 라이징 취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썼다 그러는 것은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추가 보호나 유사 보호나 줌보호라 그러는 거죠. 추가 보호 유사 보호 줌보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과적 상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맨들이 보트맨들의 소리가 올라갈 때 어땠다는 얘기예요. fit, full 하게 되면 잠깐씩 하다가 마는 그리고 distant은 멀리 멀리에서 그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트맨들의 목소리가 라이징 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On the calm water 바로 이제 아주 고요한 바다에서 물에서 그래서 이 더 모이시즈 그 소리는 시즈드 멈췄대요. 됐죠?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술되는 디스크립티브한 그러한 내용을 그냥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man 이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뭐를요? 삶이 목적어가 Very uninteresting 이니까 매우 흥미가 없다. 그렇죠? 매우 흥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s it is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렇죠?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요 이 삶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 어떤 이유예요? 관계 부사 Y절 괄호 묶어야겠죠. 그가 그 인생을 그렇죠? 인생을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Is that이죠. 원래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해서 Because를 써야 될 것 같은데 That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Is always waiting 언제나 맨날 뭘 찾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Something을 기다리고 있죠. 그 Something이 뭐하기를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 투 부정사죠. 일어나기를 그에게 그렇죠?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setting to walk 일에 착수하는 것 대신에 뭐하도록 To make things happen 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일에 착수하는 것 대신에 일을 시작하는 것 대신에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마냥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요게 성문문법 측에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원래 현재 진행형은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랑 always라는 표현이 어울립니까? 얘는 항상이잖아요. be ing 현재 진행형을 쓸게요. 여기가 만약에 m is a m is a 한 다음에 ing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은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거랑 always랑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을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같이 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불평이라던가 불평이라던가 어떤 짜증 요런 느낌이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맨날 뭔가를 좀 잃어버려. 좀 뭔가 뭐 이게 불평과 짜증을 내서 말을 한다고 뭐라고 씁니까? he is always 그쵸? losing 그쵸? 그리고 something 이렇게 쓰면 쓰면 됩니다. 이게 지금 펜이 미끄러워하고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he is always losing something 이러면 아우 그 사람은 맨날 뭔가를 잃어버려. 뭔가 불평 짜증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he is always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to him. 그쵸? 그 사람은 맨날 뭔가가 자기 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만 해. 맨날.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instead of setting to walk to make things happen. 일들이 일어나도록 일을 시작하는 것 대신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